자 여러분 이번에는 신라의 38번째 임금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36대 임금이 누구냐면 해공왕이에요 바로 경덕왕의 어린아들 8살이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어머니였던 마눌부인이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공왕 지기 이후에 지금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던 기족들이 곳곳에서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가 어지러웠고요 이게 한 15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공왕이 암살 피살당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김양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덕왕이죠 그 선덕여왕 말고 남자 선덕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상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아주 김양상의 측근으로 활약한 인물이 누구냐면 김경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덕왕은 이 김경신을 상대등으로 삼죠 그런데 이제 5년 뒤에 이 김양상 선덕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덕왕은 자기 조카였던 이 김주원이라고 한 사람을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그 이 김경신 상대등이 어떤 김경신도 사실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라에서는 왕을 선출하는 이 화백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일화에 따르면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서 이 김주원이 그 화백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기회를 활용해서 김경신 일파가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이렇게 큰 비가 와서 화백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 이 김주원을 왕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김경신이 상대등으로 선덕왕을 도와서 어진정치를 했으니까 이 김경신에게 하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김주원이 이 화백에 오지 못한 사이에 화백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이에 김경신이 신라의 왕으로 직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원서왕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남자 김주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김주원은 강릉으로 오늘날의 강릉으로 내려가서 이제 명주군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강릉 김씨의 시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때 왕이 된 원서왕은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죠 바로 독서산품과 또는 독서출신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독서산품과는요 국학 신라의 최고 유교교육기관이죠 이 국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유교경전을 읽은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합품으로 나누어서 관직에 발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독서산품과 제도는 그러나 널리 시행되거나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신라는 아주 폐세적인 골품제 사회니까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진골, 육두품, 오두품하는 이런 출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유교경전을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관리로 발탁하는 이 제도는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서는 사실 뿌리 내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 독서산품과 제도는 훗날에 고려의 과거제도로 계승되면서 훗날에 그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라의 38번째 임금 원성왕 시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